전북 대화와 원광대 등 전북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변호사 합격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다른 지역 출신 입학생들이 많아 지역 인재 선발과 경쟁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실시된 변호사 시험에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합격률은 30.7%, 전국 25개 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북 대학교 로스쿨의 합격률은 44%, 전국에서 19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전국 판균은 54.1%를 밑돌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 소재권 대학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리트에 관련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로스쿨 학생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해 지역 인재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 비율은 전북대가 18.1, 원광대는 23.8%인 반면 모교 출신은 전북대 8.4, 원광대 1.6%에 그쳤습니다. 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법조인 진로탐색과 입시설명회, 상담회가 더 늘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선발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 로스쿨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